형! 야 이건 뭐냐? 아 이게 그 화장실인가 보다 형 집에서도 고양이 박스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04076769 여기 책상 고르러 온 거죠? 어 우리 책상을 골라야 돼 이거 크고 좋은데요? 야 이거 좀 들지 않냐? 네 뻔뻔합니다 이렇게 안 좋아져 근데 이게 좋은 게 아닌 게 뭐냐면 이걸 바깥에 맨날 갔다 왔다 할 수가 없어 저것도 폈다 해야 되죠 저것도 폈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조립이에요 이거 못 갖고 나간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드디어 우리 족제비를 위한 선물을 호기심 갖는 거 보세요 어떻게 보면 고양이게 타워 팰리스 재비야 신게 벌써부터 지금 관심을 갖고 있어요 응? 이렇게 하는 거예요? 알아? 만들어줘야 돼 여러분들도 아들 낳으시면 꼭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이런 걸 잘 만들어야 아들들도 관심을 가지고 재미있게 잘 만들어버려요 제비야 이거 완성됐어 우리 고양이 우리 제비를 위한 새로운 이제 화장실인데요 이 찰채 구멍 나서 이거 테이프로 막았어요 후세식이었고요 네 이제는 새롭게 고양이들만 지나갈 수 있게 만들고 털어라 어 올라갔다 제비야 제비 좋아 제비 좋대요 지금 보세요 이게 좀 비싼 건데 엄청 무거워요 이렇게 조금에 굉장히 무거운 게 들어있는 거 같은데 네 우와 이거 좀 다르다 이거 되게 미세먼지 같아 어 향이 이게 진짜 세제 세제향이야 와 진짜 부드러워요 이야 쪽제비 들어가서 확인해볼게요 들어가 봐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는 화장실입니다 나와도 됩니다 나와 불량 뽑았어요 어 제비야 이제 나와 아 제비 어우 냄새가 왔네 지금 아아 자 이제 숙녀의 화장실이기 때문에 실례하겠습니다 자 많은 성함과 사랑으로 우리 쪽제비 이렇게 건강을 잘하고 있고 나중에 제가 좀 더 채널이 크고 여유가 되면 강아지들 방과 또 고양이방을 한번 꾸며보는 그런 이제 방송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만달이 되는 게 저희 목표고요 많은 구독 눌러주시고 지금까지 제비의 행복한 집과 화장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막 제공 및 영상 보시고